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도가 공간정보참여마당을 통해 다양한 토지정보서비스를 운영합니다.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공간정보참여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토지현황과 부동산, 병원 등 생활과 가까운 다양한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전남도는 유동 유입 인구와 매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.